청당골 주막집 오늘도 청당골 주막집에 각지에서 몰려온 장사치들로 꽉 짜지꼬라다. 벌써 술에 취해 엎어져 자는 놈. 주모 엉덩이에 붙어서 어떻게든 한번 해볼 양으로 집적대는 놈. 각양각세이다. 복록방에는 일찍부터 노름판이 벌어져 장정 서너시 둘러앉아 폐를 돌리고 있는데 박물장사 백서방이 돈을 다 잃었는지 안절부절하더니 홍영감이 자고 있는 방으로 와서는 다급하게 깨운다. 저 영감님 영감님 아니 잠 안자고 못하는겨 영감님 백냥만 꿔주세요. 그러자 벌떡 일어난 홍영감이 백서방에 귀사대기를 올려붙인다.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노름판에 처박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겨. 홍 노인은 분이 안풀렸는지 한 번 더 손이 올라간다. 그러자 손으로 얼굴을 막으며 뒤로 물러선 백서방. 이놈아 그렇게 누름을 못 끊겠으면 손목댕이를 당장 잘라버려. 백서방은 홍 노인의 귀에 눌려 풀이 죽은 모습으로 볼러덩 누워버린다. 다음날 두 사람 서목한 얼굴로 아침 일찍 국밥을 한 그릇씩 비우고는 장사길에 나선다. 두 사람은 선호의 전에 우연히 국밥집에서 만나 서로 배짱이 맞아 친해지게 되어 마치 부자지간처럼 같이 장사를 다니고 있다. 홍 영담은 30년째 새우젓 장사를 하고 있다. 힘든 길을 갈 때는 백서방이 짐을 바꿔 들어줄 때도 있고 그것이 미안한 홍 영담은 주막에서 국밥을 사주기도 한다. 백서방은 호칭만 백서방이지 아직 장가 한 번 못 간 노총각이었다. 홍 영감은 자식 같은 마음에 늘 백서방 걱정에 마음이 쓰인다. 자네 혹시 여자랑 잠자리는 해본 적이 있는가? 아이고 영감님, 지 나이가 몇인데 아직 안 해봤겠어요. 그 사람 또 그런 건 빠르구먼. 그러며 둘은 한바탕 웃어댄다. 오늘은 두 사람이 모처럼 신기일전하여 충청도 영천장으로 갔다. 장터에 도착하니 이미 좋은 자리는 동네 토박이들이 선점을 했는지라 가장 구석진 곳에 지게를 풀었다. 세우젓, 도와줬사요. 꼴뚜기젓도 있어요. 옆에서 백서방도 큰 소리로 찬빛, 백가분이 있어요. 그때였다. 우서방이란 놈이 곁으로 와서는 등짝에서 세우젓을 내리더니 큰 소리로 외친다. 도와줬사요. 꼴뚜기젓도 있어요. 옆에서 백서방도 큰 소리로 찬빛, 백가분이 있어요. 그때였다. 우서방이란 놈이 곁으로 와서는 등짝에서 세우젓을 내리더니 큰 소리로 외친다. 자, 세우젓 사요. 한 종기의 50전, 50점만 받습니다요. 홍영감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사실 아무리 싸게 팔아도 한 종기에 한 양은 받아야 최저 타산이 맞다. 그런데 우서방이란 놈이 반을 뚝 깎아서 50전을 부르니 홍영감을 제치고 모두 그곳으로 가서 사기 시작한다. 아니, 영감님! 저놈 저렇게 팔아 제끼면 상도덕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요? 홍영감은 한참을 우서방만 노려볼 뿐 아무 말이 없다. 아니, 저런 불안당 같은 놈! 영감님! 지가 가서 한마디 하고 올까요? 아닐세! 그냥 놔두게! 말해봐야 싸움만 날 텐데! 그리고 여짱수 마음인 걸 어쩌겠나! 결국 투어 식경만에 우서방의 세우젓은 모두 팔리고 홍영감은 한 종지도 못 팔고 짐을 챙겨야 했다. 오늘따라 힘이 쭉 빠진 홍영감 뒤를 따라가던 백서방은 냉큼 앞으로 가더니 영감님, 그 지게 져주세요. 지가 메고 갈게요. 아닐세! 괜찮네! 매번 우서방 저놈이 가격을 흐트려놓으니 이제 이 장사도 못해먹겠구먼! 홍영감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여보게, 나 이제 이 장사 그만두어야겠네. 예? 그만두신다고요? 응, 이젠 힘들어서 못하겠네. 우서방 저놈이 저렇게 가격을 분탕질하고 다니니 해먹겠는가. 게다가 그동안 오랜 단골들도 우가놈이 저렇게 가격을 흐리고 다녀 내 것은 사려고도 하지 않으니. 부디 자네도 더 이상 노름에 손 떼지 말고 장가 밑천이나 얼른 만들어서 좋은 짝을 만나게. 자네가 장가만 간다면 내가 살림살이는 힘닿는 만큼 마련해 주겠네. 내 자식 같아서 그러네. 백서방은 갑자기 눈물이 쭉 흘렀다. 영감님,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닐세. 둘은 말없이 겁기 시작했다. 홍영감의 처진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오늘도 박물을 등에 쥐고 나서는데 늘 함께하던 짝이 없으니 왠지 허전하고 외롭기까지 하다. 전에 같이 걷던 길도 더 멀게만 느껴진다. 백서방은 아침 낮을 한 고울을 돌고 점심을 먹으러 주막집에 들렀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만 말아주시구려. 아니, 오늘은 어째 혼자래요. 홍영감님은 어디 아프신가? 아니요, 이제 장사 안 하신대요. 왜? 힘드셔서 그런가? 백서방은 주모의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짐을 풀고 펫마루에 걸터앉는다. 그때였다. 우서방 그놈이 살인문을 밀치고 들어오는 것이다. 백서방은 눈도 안 마주치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때 뒤에서 걸쭉한 목소리로 우아놈이 소리쳤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하고 탁주 한 병 주시게. 그리고 안주는 가장 좋은 걸로 갖다 주고. 그러더니 슬그머니 백서방 옆으로 자리를 옮긴다. 어이 백서방, 오랜만이구먼. 하지만 백서방은 눈길도 주지 않고 국밥을 혼자 우역구역 묶는다. 그때 주모가 술과 너비안이 안주를 들고 나오는데. 어이 주모, 그거 이쪽으로 주게. 여기 백서방이랑 한잔 할 테니께. 일 없어요. 백서방이 차갑게 내뱉는다. 아이 그 사람, 딱딱 고기를 먹었나? 그러지 말고 같이 한잔하세. 그러며 술을 권한다. 그리고 말여, 나도 혼자 장사 다니는 게 적적하니 같이 다니세. 홍영감도 장사 그만뒀다는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일세. 백서방은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자, 한잔하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거는가. 자, 마시게. 그러다 결국 못 이기는 척하고 한잔 받아 마셨다. 그려, 그려. 이렇게 좋은 안주에 같이 마시니 얼마나 좋은가 통상. 둘은 그때부터 주거니 받거니 마시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둘은 의기투합하여 같이 장사를 다니게 되었다. 우서방은 홍영감이 장사를 그만두자 50점 받던 새우젓값을 분양으로 올려받기 시작했다. 유일하게 우서방만 새우젓을 파니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식에 살 수밖에 없었다. 어쩌, 동상! 이것이 장사라니께! 백서방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주변 장사꾼들이 백서방을 욕하기 시작했다. 백과 저놈,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에라이 못된 놈. 그러게 말일세. 홍영감이 누구 때문에 장사를 그만두었는가? 백서방은 자기를 보고 수근거리는 것이 욕하는 것인 줄 알지만 모른 척했다. 하루는 홍천장을 가던 두 사람, 우서방이 물었다. 자네는 그거 팔아서 돈이 되는가? 참빛 하나 팔아서 얼마나 돈이 된다고? 아이고 형님, 모르셔서 하는 말이지요. 참빛 하나 팔겄다고 지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겄어요. 아니 그럼, 뭐 다른 돈벌이라도 있다는 겐가? 사실은, 큰 돈이 되는 건 따로 있어요. 그게 뭔가? 몹시 궁금한지, 우서방이 가던 길을 멈추고 물어본다. 몹신이지요? 몹신! 향나무로 정교하게 깎은 몹신 하나 들이대봐요. 다 환장한다니께요. 없어서 못 팔지요. 그거 한 개만 팔아도 그날 장사는 다 한 것이라니께요. 거기다 몹신만 팔겄어요? 이것이 필요한 안여자한테 진짜 그것만 하겄어요? 몹신도 팔고, 회포도 풀고, 일석이조라니께요. 헉, 정말인가? 그럼요. 안성댁, 마천댁, 제천댁 모두 지 단골이지라. 나만 가면 환장한다니께요. 아이고, 나는 그 등골 빠지는 새우조찌개. 죽어도 못 쪄요. 그 소리를 듣더니 침을 꿀꺽 삼키며 다가오는 우소방. 여보게, 나한테 몹신 파는 방법과 회포 푸는 그 비법을 좀 알려주게. 대신 내가 천냥을 줌새 새우점만 지고 다니니 아무리 씻어도 전 냄새 난다고 들병이 맞아도 피하니. 그래요. 천냥 갖고는 절대 안되는데 형님이니께 알려주는 것이구만요. 아이고, 고맙네. 불은 가던 길에 쪼그리고 앉아 우가에게 몹신과 수작권은 기법을 전수해 주니 그날로 우소방은 새우젓 장사를 때리치고 박물장사가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백소방이 홍명감 집에 들렀다. 마당에서 한참 고추를 말리고 있던 홍명감이 반색을 하며 반갑게 맞아준다. 영감님, 잘 계셨대요? 그랴, 웬일인가? 혹시 색식감이 생긴 겐가? 아니요, 아직이구먼요. 그려, 그러면 밥은 먹었는가? 어여 들어가세. 영감님, 그것보다 이제 다시 장사를 시작해야지요. 장사? 이보게, 우가 놈 때문에 그만두었다 하지 않는가? 영감님, 그놈은 지금 홍천 관가에 있습니다요. 아마 한참 옥살이를 해야 될 겁니다요. 아니, 옥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놈이 마천골 김첨재 안빵마님한테 목신을 들이대고 끌어안으려다가 놀랜 마님이 관가에 고발하여 잡혀갔지요. 아니, 우가 놈이. 갑자기 목신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먼. 그런 게 다 있어요. 백소방은 혼자 빙긋이 웃었다. 그리고, 우가 놈이 새우젓 값을 올려놨으니께 영감님이 받던 것보다 50전은 더 올려받을 수 있을 것이구먼요. 홍영감은 오하니 봉봉했다. 영감님, 차차 다 알게 될 것이니께 장사 준비나 하세요. 둘은 다음 날부터 다시 사이좋게 박물과 새우젓을 지고 장사를 떠났다. 마당에 활활 책이 불타오르고 연기가 자욱하다. 한 중년의 선비가 불타는 책을 보며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있다. 이놈의 더러운 팔자.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한 달의 마당을 뛰어다니는 닭들의 울음소리와 사랑방에서 3대 독자인 백두만이 책을 읽는 소리가 묘한 대비를 이룬다. 두만이는 책을 읽고는 있으나 머릿속엔 온통 과거 시험에 대한 의구심만 들었다.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가? 과거만이 전부인가? 계속 떨쳐버릴 수 없는 의심이 두만이를 괴롭혔다. 증조할아버지의 성화에 할아버지도 일찍부터 과거를 준비하여 밤낮으로 책을 읽었다. 몇 번인가 과거를 지루었지만 그때마다 낙방하니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 나이가 40이 되도록 급제를 못하니 하루는 낙방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들러 술을 진탕 마시고 그 길로 강에 뛰어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그 뒤로 두만이의 아버지도 아버지의 원을 풀어보고자 열심히 과거 공부에 전념하였다. 하루 종일 글을 읽고 심지어 변소에 앉아서도 책을 웃지 않았다. 그런데 과거 귀신이 이 집안에 붙었는지 보는 족족 낙방을 하는 것이다. 초시는 다행히 붙었지만 정시때는 늘 쓴 잔을 마시니 그의 비관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책을 모두 태워버리고 헐헐 타오르는 책을 보며 울다가 웃다가 마치 실성한 사람 같았다. 멀리 뒤에서 이 모습을 본 두만이는 몹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나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겠노라 입술을 꼭 깨물며 다짐했다. 그런데 과거를 포기한 아버지는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늘 술에 쩔어서 비틀거리고 다녔으며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주색잡기에 빠졌다. 속상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사정을 해도 전혀 귀담아 뜯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만이의 집이 만석구는 아니지만 대대로 물려준 재산이 있어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사단이 나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가 노름에 손을 대면서 부터였다. 동네의 왈패들과 어울려서 투전판을 들락날락거리더니 급기야 전답을 팔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눈이 벌개져서 들어와서는 문갑을 뒤져 땅 문서를 들고 나갔으며 어머니가 몰래 전답 문서를 숨겨두면 어서 내놓으라며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나니 어린 두만이는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두려움에 떨곤 했다. 두들겨 맞은 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랗게 몽이 들었고 코에서 코피도 쏟아졌다. 하지만 어린 두만이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 그저 울기만 할 뿐 머리가 다 풀어지고 치마가 다 찢어져 버린 어머니는 두만이를 안고 서러운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두만아 이 애미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네 애비와 더 이상 어찌 살아간단 말이냐 그러던 어느 날 눈이 퐁퐁 내리는 새벽에 어머니가 숨겨둔 땅문서를 들고 가출을 하고 말았다. 잠에서 깬 두만이가 안체로 가보니 어머니의 소지품이 모두 없어지고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 그때도 여전히 노름에 미친 아버지가 안체로 뛰어들어오더니 문갑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 보이십니다. 뭐라고? 뒷간이라도 간 게 아니냐? 다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미쳐서 구석구석 다 뒤져보았지만 어머니도 전담문서도 보이지 않는다. 아니 이년이 어디로 도망친 게야 제 자식도 버리고 가는 못된 년 같으니라고 아버지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낸다. 이제 남은 것은 집사와 다섯 명의 종 그리고 커다란 집 한 채뿐. 아버지는 문중 어른들을 만나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하루는 돈을 주고 샀는지 어디서 열여덟 살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더니 두만아 오늘부터 이 사람이 내 새어머니다. 알겠느냐? 기껏해야 자신과 두세 살쯤 밖에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 차마 어머니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두만이는 사랑채에 박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과거 공부만 하였다. 몇 년이 지나 과거를 보았으나 역시 낙방하고 말았다. 이것은 분명 우리 집 안과는 과거가 인연이 아니야. 두만이도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말았다.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니 난리가 났다. 어젯밤부터 아버지가 제끼가 있더니 못 잃어난다는 것이다. 의원을 불러도 원인을 모르겠다며 손을 놓더니 결국 아버지는 사나을 앓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치고 두만이는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할머니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아시죠? 제발 알려주십시오. 할머니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힘겹게 말을 꺼낸다. 그래 이제는 내 애비도 세상에 없으니 내 알려주마. 하지만 절대 내 애비를 욕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알겠느냐. 예 할머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내 애미가 너를 두고는 절대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우겼으나 내가 고집하여 돈 많고 학식 있는 호래비를 만나 재혼하여 잘 살고 있단다. 두만이는 그 소리를 듣고 퐁퐁 울기 시작하자 외할머니도 그런 손주의 손을 잡으며 같이 울기 시작했다. 두만이는 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아갔으나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자신이 없었다.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다 결국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어머니 부디 잘 사십시오. 그러나 저는 어머니 원망 안합니다. 단지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 번 뵙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두만이는 두 눈에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두만이는 산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기로 마음 먹고 집사를 불러 같이 술을 한잔했다. 여보게 이제 나는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네. 그동안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아닙니다요. 도련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요. 전 죽어도 도련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요. 아닐세 고집 부리지 말게. 그리고 두만이가 집사에게 조용히 뭐라고 뭐라고 하자 깜짝 놀란다. 아닙니다요. 도련님 어찌 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요. 여보게 내 간절한 소원이니 그리하게 부탁이네 누가 그 사람을 지켜주겠나. 몇 번을 간청하자 집사가 고개를 폭 숙이더니 눈물을 흘린다. 다음 날 두 사람을 부른 두만이는 삶아 이제부터 두 사람은 부부일세 비록 한때는 나에겐 새어머니였으나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돈을 주어 노비로 들어온 것이니 오늘로서 두 사람은 노비가 아닐세 그러며 두만이는 두 사람의 노비문서를 불에 태웠다 그리고 이 집도 두 사람에게 주겠네 하지만 둘이 살기에는 너무 크니 자네가 적당히 팔아서 새살림에 보태쓰게 아마도 비빌 언덕은 될 걸세 집사와 새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의 조촐한 혼례를 끝까지 지켜보고 두만이는 담벗짐 하나만 메고 저를 찾아 깊은 산속을 걸었다 한참 만에 드디어 저를 발견한 두만이는 주지스님께 정중히 합장을 하고 불계에 입문하겠다고 말하니 한참을 바라보던 주지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중이 될 수 없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의 몸에는 서기의 기운이 흐르고 있네 그러니 중이 될 생각하지 말고 요사체를 하나 내어줄 테니 과거를 준비해보게나 두만이는 깜짝 놀라며 스님, 이미 저는 여러 번 낙방을 했었고 증조부로부터 제대에 이르기까지 과거운이 없사옵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아닐세, 내 말대로 하게 두만이는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주지스님의 말을 더 이상 거욕할 수가 없었다 그날부터 두만이는 다시 과거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 그렇게도 인연이 없을 것만 같았던 과거에 당당히 급제하게 되었다 두만은 임금이 신이 내려준 어사화에 백마를 타고 고향으로 금이 환양하였다 증조부와 조부, 그리고 아버지 묘소에 가서 절을 올리고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처음에 어머니는 극제한 아들을 참아 죄스러워 쳐다보지 못하다가 두만이가 어머니와 새아버지께 정중히 큰절을 올리자 그제서야 끌어안고 오열을 했다 두만이는 그 뒤로도 어머니와 새아버지에게 효도하고 감은 좋은 명문 규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늙어 죽을 때까지 잘 살았다 한다 새들이 지적이고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물고 이나무 저나무를 바쁘게 움직이는 평화로운 숲속 충청도 개골산에 드르렁 드르렁 코고는 소리가 요란하다 약수가 흐르는 산골 한기퉁이에 암자가 하나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인지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다 그 암자에는 백면초사라는 사내가 혼자 기고하며 복당을 지키는데 특이한 것은 그가 모시는 신이 부처님도 아니여 옥황상제도 아닌 아기를 주관하는 삼신할미다 처음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안여자들이 가끔 올라와서 치성을 들였지만 별 효음이 없자 발길이 뚝 끊겼다 그러자 먹고 살기 힘들어진 백면초사가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누가 와서 치성을 들여 아이를 임신했다느니 누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느니 거짓 소문을 내고 다녔지만 더 이상 누구도 백면초사가 있는 남자를 찾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네마다 탁바를 다녀 기니나 해결하고 매일 할 리 없으니 잠만 자는 것이다 오늘도 편함없이 점심을 먹고 법당 안에서 자고 있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자기가 방금 싸놓은 똥을 코 곱치 곱 먹더니 울꿀거리며 산으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 벌떡 일어난 처사는 무릎을 치며 좋아했다 아이고 대박이구먼 돼지꿈에 똥꿈까지 꾸었으니 처사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횡재수를 기대하며 오랜만에 삼신할미께 기도를 했다 삼신할미님 부디 오늘 저에게 눈 다 감고 백량만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요즘 거기를 못 먹었더니 기운을 쓸 수가 없습니다요 기도를 마치고 잡초무성한 마당도 쓸었다 그런데 잠시 후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다 갑자기 사람들 소리가 웅성웅성 나더니 두 개의 가마가 암자에 올라오는 것이다 가마로 보아서는 꽤 명문가로 보이고 저만큼 가마꾼을 쓸 정도이면 만석꾼임에 틀림이 없어 보였다 순간 본능적으로 백면처사는 텐마루에 정자를 하고 그놈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있었다 첫 번째 가마에서 나이 든 노인이 내리고 곧이어 젊고 예쁜 아낙내가 귀에 내린다 속으로 후첩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노인이 성큼성큼 백면처사 쪽으로 걸어왔다 처사도 곧 텐마루에서 내려와 두 사람에게 합장을 하였다 어서 오십시오 노인도 합장을 하더니 처사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딸이 아직 태기가 없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안동에서 방귀 꽤나 끼는 집안으로 형조 판서까지 지냈으며 지금은 낙향하여 집에서 그리나 읽고 산수 좋은 것을 유람하는 팔자 좋은 노인이었다 그런데 2년 전에 막내딸을 한양의 고관대작집에 시집 보냈는데 태기가 없으니 직접 딸을 대동하여 찾아온 것이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거 남자에서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태기가 들어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믄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제 여식이 만에 하나 자식을 낳지 못해 소박이라도 맞게 되면 가문의 큰 망신이니 지뢰 걱정이 앞서 직접 여식을 데리고 처사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부디 처사님의 기도로 삼신알미가 딸에게 아기를 점지하여 주신다면 제가 그의 상응한 보답을 할 것이니 꼭 좀 수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무아비타불 관세현보살 처사는 다시 공손하게 합장을 했다 잠시 후 태감은 돌아가고 딸과 여정만 암자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날부터 딸과 처사의 백일 기도가 시작되고 아침부터 밤까지 둘은 삼신알미께 정성을 드렸다 처사는 그날부터 데리고 온 여정이 해주는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되었고 낮으면 산속 작은 폭포수에 가서 딸과 병면 수행을 했다 그런데 마침 산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는 심만이꾼 만보기가 폭포수를 지나다 수행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처사님 안녕하십니까요 오늘야 만보기로구나 오늘은 약초 좀 많이 캤느냐 네 오늘 재수 좋게 치명과 송이버섯 좀 땄습니다요 그래 그거 잘 됐구나 그때 옆에 있던 딸의 온몸이 물에 젖어 치마 사이로 중요한 곳이 거무스름하게 비치자 맘보기는 슬쩍슬쩍 안 보는 척하며 눈알을 굴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랫도리에서 잠자고 있던 그 녀석이 벌떡 일어나니 만보기는 급히 다리를 꼬고 앉아 딸을 보며 실실 웃어댔다 만보기의 그런 음흉한 생각을 눈치챘는지 처사가 딸을 보며 말했다 부인 그만 암자로 내려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만보기는 내려가는 둘을 쳐다보며 아쉬움에 군침만 흘렸다 다음날 다시 만보기를 찾은 처사가 물었다 만보가 혹시 마시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초가 있지 않더냐 예습죠 그런데 그건 왜 찾으십니까요 내가 좀 써야 할 일이 있느니라 그럼요 코사리 같은 약초를 내민다 이것을 다려 마시면 계속 잠을 자도 졸립게 되지요 오냐 이것 좀 다오 내 약초 값은 후에 줄 테니 그리 알게 그날도 그날도 처사는 딸과 기도를 드리고는 만보기에게 받은 약초를 다려 여종과 딸에게 마시게 했다 이걸 드시오 허약한 체질에 기를 넣어주는 약초입니다 그리고 너도 마셔보거라 마님을 잘 모시려면 너도 기운이 있어야 하니 둘은 아무 의심 없이 약초 달인 물을 마셨다 밤이 되자 여종은 여사체에서 산에서 캐온 나무를 닫았는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머 왜 이렇게 졸립지 어제 잠도 많이 잤는데 그러며 옷을 입은 채로 스르르 누워 잠이 들었다 복당 안에서 기도를 드리던 딸도 갑자기 졸립기 시작하더니 비몽사몽이 되었다 처사님 갑자기 졸립기 시작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며 처사의 어깨에 몸을 기대더니 잠이 든다 그러자 처사가 급히 딸을 눕히고는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다 마지막 고쟁이까지 풀고는 그도 바지를 벗고 법당 안이 떠나갈 듯 거친 숨소리를 내며 방아를 찢는데 이미 모두 잠든 암자에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 없이 처사는 음룩을 풀었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인의 살냄새였다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서 깬 딸은 법당 안에 누워있던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랬다 어머 제가 여기서 잠들었나 봅니다 처사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부인 딸은 이상하게 아랫도리가 뻐근했지만 너무 잠을 많이 자서 그런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드디어 백일 기도를 마친 딸이 하산하는 날 처사님 그동안 신세만 잊었습니다 예 하산하시면 바로 수퇴하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처사님 처사님의 기도로 반드시 수퇴할 것이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달 달의 아버지가 초락말에 바리바리 신기한 물건과 많은 돈을 싸들고 처사를 찾았다 처사님 고맙습니다 처사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 딸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니 신기하게 바로 산을 내려오더니 입덧을 하기 시작하여 의원을 찾아보니 수퇴를 하였다는군요 이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약속했듯이 이 암자가 오래되고 낡았으니 새 법당 지을 돈을 내놓겠습니다 부디 거절치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아니 대감님 이런 큰 돈을 주시니 선고하옵니다 족히 이십만 양은 태어보인다 정말 돼지에 똥꼼을 구니 이런 행제가 생기는고만 그 뒤로 소문이 나서 법당을 찾는 사람들로 문전성실을 이루었다 돈은 쌓이고 쌓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여졌으며 처사는 매일 밤 그 돈을 안고 잠이 드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처사는 돈을 법당에 잘 숨겨놓고는 심만이 청년을 만나러 갔다 만복이 있는가 아니 처사님 일이 이른 시간에 웬일이시데요 응 저번에 갖고 간 약초값을 갖고 왔네 아이고 일부러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기 있네 이십량이면 되지 아 그럼요 충분하죠 그란디 갑자기 돈이 생기셨나봐요 처사는 몇 번이나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네만 알고 있게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저렇게 됐다네 예? 돼지꿈에 똥꿈이요 잉 그런데 아기가 출산하면 난 이곳을 떠나야 하네 왜요 글쎄 그런 일이 있구먼 맘복이는 처사를 매우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처사님 지도 그런 꿈을 꾸면 그런 행제가 올까요? 암 그렇고 말고 자네도 한번 노력해보게 맘복이는 맘복이는 그날부터 일부러 똥도 밟고 다니고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안아보기도 하고 온통 돼지와 똥 생각만 하였다 그런데 좀처럼 움이 꺼지지 않으니 애가 타기 시작한 맘복이는 몰래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같이 잠을 자기도 했다 한날은 돼지를 꼭 껴안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멀리서 돼지 서른마리 정도가 산속으로 달려가기에 정신없이 따라갔더니 도착한 그곳에 황금이 산처럼 쌓여있는게 아닌가 맘복이는 돼지를 밀쳐내고 그 앞으로 달려가서 황금을 안는 순간 돼지 한 마리가 뺏뺏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헉 꿈이었구먼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드디어 나도 돼지 꿈을 꿨어 게다가 황금까지 그 길로 주먹밥 몇 개를 사서 개골산에 올라갔다 이리저리 뒤지고 뒤지다보니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만복이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눈앞에 자연 산밭이 펼쳐져 있던 것이다 신밭 신밭다도 외칠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그곳에는 자연산 산삼이 밭을 이룰 정도로 많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만복이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보니 뇌두와 잎과 줄기를 보아 좋게 오십 년은 돼 보였다 한뿌리에 이만냥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최상품이었던 것이다 그런 삶이 밭을 이루었으니 만복이는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치며 절을 했다 옥황상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하여 삶 한뿌리 한뿌리 정성스럽게 캐보니 삼백 뿌리나 되었다 바로 하산하여 한양으로 가서 가장 큰 약재상에 들러 한 뿌리를 보여주자 약재상 주인은 그걸 보더니 뒤로 넘어갈 듯 깜짝 놀란다 아니 이렇게 좋은 산삼은 처음 보네 내 만오천냥 쳐주겠네 싫어요 이런 상품을 만오천냥엔 어림도 없어요 알겠네 그럼 만팔천냥에 하세 만보기는 선심 쓰는 척하며 만팔천냥에 산삼 한 뿌리를 팔았다 그란디 주인어른 혹시 한양에 산삼 사려는 사람이 몇이나 있대요 아 그야 많지 없어서 못 팔지 팔 데가 없겠나 그럼 그럼 한날 한시에 다 모이게 할 수 있납요? 왜 그런가 글쎄 다리만 놔줘봐요 내 한몫 단단히 챙겨드릴 테니 참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하여 약재상 그리하여 순식간에 그 많던 산삼이 다 팔리고 엽전이 산처럼 수북하게 쌓였다 그리하여 순식간에 그 많던 산삼이 다 팔리고 엽전이 순식간에 떼부자가 된 만보기는 커다란 집을 짓고 종도 두었으며 예쁜 색시도 얻었다 세상 부러울게 하나도 없다 그 소문을 듣고 백면 처사가 만보기를 찾았다 야 이 사람아 신소가 화내졌구만 이게 웬일인가 예 처사님 처사님 덕분에 갑부가 되었습니다요 고맙습니다요 오늘 오셨으니 술이나 한잔 하러 가시죠 그럴까 둘은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낼 기방으로 가니 기생들이 만석군 갑부가 왕림했다며 대여섯 명이나 들어왔다 자 어서 들어오게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세요 그리하여 활락에 술잔치가 벌어졌다 맘보기가 엽전을 방바닥에 던지면 기생들이 줍느라 난리법 속이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는 각자 기생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시 또 뜨거운 육합을 버리고는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한참 한참 맛있게 자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 흔들며 잠을 깨운다 여보게 그만 일어나게 곧 해가 넘어갈 텐데 맘보기가 맘보기 어 이 밤중에 이 밤중에 누구시오 세상만사가 귀찮아진 정철이 자리에 비스듬히 누운 채로 심드렁하게 반응하니 이윽고 문이 살며시 열리면서 소리 없이 사뿐사뿐 들어서는 한 여인 금시 어둡던 집안이 환히 밝아지는 것 같았다 어 이거 혹시 내가 여우귀신에게라도 홀리운게 아닐까 하얀 장옷으로 얼굴을 살짝 가린 여인의 느닷없는 출연에 정철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가 더욱 놀란 것은 그 여인이 반쯤 덮어쓴 얄포름한 장옷을 천천히 벗자 안개가 거치듯 서서히 드러나는 눈부신 화용 월태 즉 복같은 얼굴과 달같은 자태의 절세가인이었다 들어온 그 여인이 곱게 무릎을 꿇고 상가 엎드려 큰절을 올리더니 아미를 다소곳이 숙인 채 자아 소개를 하는 것이었다 소녀 소녀는 천기 강아 진옥이라 하옵는데 일찍부터 대감의 성망을 익히 들어 흠모했었사오며 더욱이 대감의 글도 많이 보고 가르침도 많이 받아보았나이다 정철은 하늘 하늘 보기 어렵구나 내 마음을 아는 것은 오직 백발 너뿐인데 나를 따라 또 한 해 세월을 넘는구려 외롭고 힘들고 공고한 귀양살이와 살같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무종한 세월의 무상함 그러한 지쳐가는 정철의 피폐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생생히 표현한 시이다 당시 조정의 대신이었던 정철은 광해군의 세자책봉을 건의하다가 선조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1591년 6월에 평안도 관계로 귀양을 오게 되었던 것이다 정철이 유배지에 우고해 있을 때 문득 찾아온 이 아리따운 여인이 바로 진옥이라는 기생인데 사실 정철이 선뜻 그녀를 알아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들 사이의 만남은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도리어 아주 오래전인 언명부터 깊은 인연이 맺어진 서로에 대한 정분이 빼나 뼈나 두터운 사재간 이었다 10년 전인 1581년 12월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된 46세의 송강 정철은 남원에 내려갔을 때 감명에서 감명에서 자미라는 아주 예쁜 동기를 처음 만난다 그 소녀의 원래 이름은 진옥이고 자미는 관하에 등록된 기명이었다 당시 불과 16살에 애티나는 동기 자미는 송강과 한방에서 함께 밤을 보냈지만 워낙 동정심이 많고 결백한 성품의 문사인 정철은 그날 밤 그녀의 송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송강의 인간다움에 깊이 감복한 자미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 헌모하게 되었고 송강 또한 아름답고 총명하지만 너무 어린 자미에게 음심을 버리고 오히려 인자한 글스승이 되어 짬짬이 시문을 가르치며 정신적 교감을 나누게 된다 자미는 일심으로 송강을 숭배한 나머지 후에 정철의 호인 송강의 강자에 여자라는 의미의 아 자를 붙여 자기의 호를 강하라고 지었다고 한다 즉 송강의 여자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러한 호시절도 잠시간 송강은 도승지로 제수되어 열 달 만에 다시 한양으로 떠나게 된다 이별에 눈물을 흘리는 자미에게 송강은 석별의 시를 주며 따뜻이 위로했다 자미 화를 읍다 정철 봄빛이 가득한 동산의 자미화 곱게 핀 그 얼굴은 옥비녀보다도 곱구나 막루에 올라 장안을 바라보지 말라 거리에 가득한 사람 모두 너를 사랑하리라 그 후 강안은 언제든 다시 송강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인고의 십년을 버텨낸다 그러나 얼마 전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송강이 북쪽 관계로 귀양을 갔다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홀로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너무나 외롭고 초라하고 쓸쓸하게 지낸다는 것이었다 강아 진옥은 못 잊을 스승인 정철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어느 날 여분 남장을 한 채 보쯤을 싸가지고 타발타발 혼자 고박 삼천리 몰고 험한 길을 걸어서 마침내 초막집에 위리안치되어 홀로 책을 읽고 있는 송강을 찾아낸다 여기서 위리안치란 가시나무에 둘러싸여 집 밖으로의 출입이 금지되는 유배를 말한다 오랫동안 험한 길을 걸어오느라 몹시 초라하고 어지러워진 자신의 행색을 깊이 감촉한 진옥은 마음 같아선 한다름에 달려가 와라 송강의 품에 안겨 개성통곡 하고 싶었지만 애써 울컥 솟구치는 눈물과 그리움을 억누르며 진정을 했다 먼저 부근에서 누구도 없는 계곡의 맑은 냇물을 찾아가 깨끗하게 목욕재개하고 갖고 온 보참에서 제일 고운 옷을 꺼내 정의 갈아입은 다음 정철을 위로할 술과 음식 범고를 들고 이렇게 한밤중이 되어서야 불쑥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시를 다 읊고 나서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만 속고 있는 진옥을 송강은 처음에는 선뜻 알아보지 못했다 얼마 후 자처지종의 사연을 듣고 나서야 정철은 믿기지 않는 눈앞의 현실에 그저 그 모든 것이 꿈만 같고 얼떨떨하여 정신이 혼미해질 뿐이었다 그날 밤 그렇게 진옥을 만나고 난 후로부터 정철은 한동안 그녀의 지극한 귓바라지와 보살핌 학이 너울너울 춤추며 나라에 있는 듯한 거문고의 선율 속에서 점차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이고 기대이며 잠시나마 정배사리의 우울함을 잊을 수 있었다 험악한 유배기간이라 그야말로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을 때 하늘에서 문득 내려온 선녀와 같은 강아 진옥의 뜻밖의 출연은 참으로 불행 중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날이 갈수록 점점 가까워진 두 사람 사이에 애틋한 정과 사랑의 감정은 더더욱 무르이거 같고 드디어 정철은 십여 년 전에 그 에티나는 너무 어린 소녀가 아니라 이젠 완전 팽팽 무르익은 성숙한 숙녀로 된 그토록 사랑스러운 그녀를 가슴에 꼭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갈마들었을 것이다 교교한 달빛이 창문새로 살며시 스며드는 어느 황홀한 밤 두 사람은 그날도 진옥이 정성껏 차려 갖고 온 술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영거포 술 몇 잔이 들어가자 울컥 오른 취기에 권하해진 성강이 마침내 조선의 풍류를 아는 대문어답게 참지 못하고 매혹적인 그녀에게 로맨틱한 연애시 한 구절을 날린다 권하 악부에 나오는 정성강 여진옥 상패답이란 시이다 옥이 옥이라 커늘 반옥인 줄 알았더니 이제야 보아하니 진옥일씨 적실하다 나에게 살 송곳 있어 뚫어볼까 하노라 송강 정철의 노래가 끝나자 검은고를 뜯던 진옥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도 우물쭈물 하지 않고 대꼭 응소하기를 철이 철이라 커늘 섭철로만 여겼더니 이제야 보아하니 정철일씨 분명하다 나에게 골플무 있어 녹여볼까 하노라 순간 정철은 이미 딱 벌어지게 깜짝 놀랐다 그녀의 즉석 화창은 조선제일의 시인 정철을 두 손 바짝들 정도로 완전히 반복시켰던 것이다 정철의 시조에 차자구구 대구 형식으로 서슴없이 불러대는 진옥은 정령 뛰어난 시인이었다 참말로 뛰어난 그 스승에 뛰어난 그 제자였다 두 사람의 은유적 표현 역시 참으로 참으로 뛰어나다 반옥은 진짜 옥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인조옥이고 살성곳은 육성곳으로 남자의 성기를 은유하고 있는데 진옥은 그 뜻을 듣자마자 쉽게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다 뿐더러 오히려 한수를 덧든다 반옥에 대해서는 섭철 진옥에 대해서는 정철 살성곳에 대하여는 홀풀무의 대구로 응수하며 놀라운 절창을 뽑는데 너무나도 절묘한 기지와 재치와 해학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섭철은 작것이 섞인 순수하지 못한 세를 말하고 정철은 작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절이며 골풀무는 불을 피울 때 바람을 불어넣는 풀무인데 여기서는 남자의 성기를 녹여내는 여자의 성기를 은유하고 있는 것이다 시조지 권화학부에 수록한 기생 진옥의 그 시조작품의 작자를 성강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시조 문헌 중에 누구의 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그녀가 유일하다 진옥도 기녀임에 틀림없는데 성강첩이라고 기록된 것은 성강정철의 지유와 명성 때문일 것이다 조선의 조선의 사회제도 속에서 양반의 축첩은 조금 더 허물이 아니었는데 이런 기록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련만 유독 성강첩이라는 기록은 진옥에게서 많이 보인다 그 누가 이들의 노래를 주잡한 시정잡 배들이 오익질하기 위하여 기생을 유혹하는 방탕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평소 흥무하던 은사이자 대문장가인 정철이 가장 공궁에 빠졌을 때 조금 더 서슴없이 그런 그에게 향한 일편단심 충성스런 여인의 육체와 정신이 합의를 이루는 숭고한 행위는 진실로 지고지순한 사랑행위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날 밤 서로 철철 정이 넘쳐 흐르는 26세의 요조 숙녀와 56세의 귀양원 나그네는 특수한 신방인 유배지의 한 초가집에서 마침내 뜨거운 한몸이 되었다 5 6 7 9 10 10